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전사고가 많지 않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발전된 나라로 유명한 미국만 하더라도 작은 정전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큰 정전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유명 정보통신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수한 안전성과 전력 인프라에 더해 전기요금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기가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끊기는 일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전기시설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집집마다 비상용 양초와 플래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요즘 사람들은 비상전력까지 갖추어진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전에 대한 대비와 걱정은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정전은 상당히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년 전인 2019년 7월 13일에 뉴욕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압기 화재로 인해서 뉴욕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타임스케어의 대형 전광판들은 뉴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24시간 동안 전광판과 간판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뉴욕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빛이 사라지고 암흑천지가 되었는데요. 타임스케어에 있던 정광판들이 꺼졌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맨해튼을 지나는 대부분의 지하철은 3시간가량 운행을 멈췄습니다. 록펠러 센터역을 포함한 4개의 역이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렸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던 시민들은 불빛이 꺼진 어두운 도시에서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해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장에서 열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13일 오후 8시에 시작되었던 공연은 시작 20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공연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에서 상연하고 있던 오페라의 유령과 위키드, 라이언킹 등 뮤지컬 공연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록펠러 센터의 불빛도 꺼졌는데요. 정전의 원인인 맨해튼 웨스트 64번가와 웨스트엔드 에미뉴 사이에 있던 변압기에서 발생한 화재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계 결함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텐데요. 2019년에 발생된 뉴욕 정전으로 7만 명가량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날의 정전은 발생 후 대략 5시간 만에 복구가 되었는데요. 빠른 복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다행히도 시민들의 큰 부상이나 사고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3일에 발생한 뉴욕의 정전으로부터 정확히 42년 전인 1977년 7월 13일에도 뉴욕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뉴욕의 모습은 2019년의 정전과는 다르게 혼돈과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1977년 7월 13일에 허드슨강 인근에 있던 한변전소에 벼락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벼락으로 발생한 대정전 사태는 지금까지도 뉴욕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던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이었는데 이 시간에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은 직후였습니다. 전기는 정전 시작으로부터 25시간 이후인 이튿날 복구가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대략 1700곳의 상점이 약탈되었습니다. 고의적인 방화도 계속되어서 화재만 1000건이 넘었는데요. 그날 단 하룻밤동안 현장에서 범죄로 체포된 인원은 3800명에 달합니다. 당일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00명이 넘었는데요. 당시에 발생했던 피해 액수는 3억 1000만 달러로 지금의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뉴욕 대정전이 미국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만 준 것은 아닌데요. 브론크스 지역에서 태동하고 있던 힙합 문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전이 일어났던 날 밤 빈민가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상점으로 가서 갖가지 물건들을 훔쳤는데요. 당시 금액으로 상당히 고가에 해당했던 믹서와 턴테이블을 포함한 각종 음악 장비들을 약탈했습니다. 뉴욕 대정전이 있은 후로 수천명의 DJ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뉴욕 대정전이 미국의 여러 대중매체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힙합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듣게 되지만 막상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힙합은 단순히 음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춤과 음악을 총칭하는 문화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과 동시에 한 문화 흐름을 일컫기도 합니다. 힙합이라는 말은 엉덩이를 흔든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1970년대에 뉴욕의 한랭가에 거주하고 있던 흑인과 스페인계의 청소년들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문화입니다. 당시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텐데요. 여러가지 문화가 복합되어 있어서 멜팅팟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에서 힙합은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힙합은 크게 랩과 디제잉, 비보잉, 그래비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랩은 빠른 비트의 리듬에 맞춰서 본인의 삶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빠르고 리듬감 있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제잉은 LP판을 손을 사용해서 앞뒤로 움직였을 때 발생되는 잡음을 타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활용하는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음원을 교묘하게 믹스해서 재구성을 하는 브레이크 믹스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여러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면서 현재의 디제잉은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당시에 디제잉을 발판으로 여러 편곡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랩에 맞춰서 서커스 곡예처럼 따라하기 어렵고 신기한 동작들을 하는 것은 비보잉인데요. 그래비티는 벽면이나 건축물 등의 에어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낙서로 치부될 수 있는 벽화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힙합은 1990년대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각 나라의 신세대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고 힙합 스타일이 유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힙합이 인기를 누렸는데요. 힙합을 소재로 한 만화책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청년들은 큰 신발을 신고 폭이 넓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허리띠를 길게 늘어뜨리고 멋을 내고 다녔는데요. 힙합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패션과 음악, 춤, 의식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힙합 뮤지션들의 랩은 스카테론의 스포큰 워드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재즈와 블루스 리듬 혹은 타악기가 내는 비트에 맞추어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힙합 부막을 떠올리면 부를 과시하고 성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들이 다수를 이루는데요. 모든 힙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으면서 힙합 앨범을 발매했던 코넬 웨스트는 힙합을 예언자적 힙합과 콘스탄티누스적 힙합으로 구분했는데요. 예언자적 힙합은 빈곤 문제와 폭력 문제, 경찰의 학대 등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카테론은 예언자적 힙합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음악을 시작으로 경찰의 학대를 고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스큐브와 퍼블릭 에너미 등이 예언자적 힙합을 이어온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적 힙합은 요즘의 상업적 힙합 부막을 말합니다. 성차별적인 내용과 폭력적인 내용 그리고 부를 과시하는 물질만능주의적인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요. 요즘의 힙합 부막에는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오락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1980년대 이후에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포함하여 각종 욕설이 랩 가사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실업 상태의 빈군층 젊은이들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거나 마약 관련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힙합은 점점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으로 변해갔는데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차별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외계층들이 추구했던 생존 방식이 힙합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내용을 다룬 갱스터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갔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들의 영역에서 권력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푸에르토리코인과 남부 아프리카 나메리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인 뉴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그 당시에 탈산업화라고 할 수 있는 큰 경제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노동계급의 일자리였던 공장들이 뉴욕을 떠나가던 시기였습니다. 1954년에 23만여 명에 달했던 제조업 고용이 1976년에는 그의 절반 정도인 11만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육체노동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식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백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지만 교육 수준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1964년에 크로스 무롱크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많은 가구들이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때문에 커뮤니티의 상업활동도 위축되었는데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폐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브롱크스는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의 굉음과 매연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곳의 마약과 각종 범죄가 들끓었는데요. 일거리가 없었던 그곳의 사람들은 급기야 의도적인 방화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뉴욕에서는 매년 2천여 건의 화재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화재 사건의 대부분이 남부 브롱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 보험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것인데요. 도시 내부가 점점 황폐해져갔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고 불을 내서 보험금을 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힙합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힙합에는 실업과 빈곤, 소외, 사회적인 고립으로 절망감을 느꼈던 청년들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기기 없이 턴테이블과 붐박스를 활용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즐기며 랩 배틀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음악들을 스크래칭하고 본인들의 원하는 리듬을 만들어냈는데요. 거리의 모든 곳이 그들의 공연장이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심심해서 하던 놀이었던 랩 가사 안에 우리나라의 언어를 빌리자면 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고충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대정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힙합을 더 빠르게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점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